9천억 달러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2,844억 달러를 탕감 가능한 융자를 해주는 PPP 프로그램이 2차 시행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SBA 중소기업청이 2라운드 PPP 시행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1월 1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해 3월 31일까지 접수 완료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4월의 1차 때와 달라진 이번 2차 PPP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업체로 좁아졌고 최대 200만 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1차 때는 5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천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2차에선 2020년 어느 한 분기라도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업종은 두 달 반치의 종업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식당과 숙방업 등 피해가 가장 심한 업종에선 3달 반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급여 제공의 60%를 쓰면 40%의 재비용 지출까지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경비의 새로 종업원 건강보험, 폭력 사태에 대한 피해, 팬데믹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차 PPP를 받았던 중소업체들은 대체로 이번 2차 PPP도 무난히 승인받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때 이용했던 금융기관을 이번에도 다시 이용하면 이미 제출된 요구 증빙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시행된 1차 PPP 프로그램은 초기 3,500달러가 조기에 동나는 바람에 2,500억 달러를 증액했으나 1,400달러는 남긴 바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2,844억 달러를 융제하는 이번 2차 PPP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 한인 중소업체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1차 때 이용했던 금융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신청 시작 이래 신속하게 접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신청 시작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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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작